아 그래서 성모 복하 1회 3 하기도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읽고 뜻을 얘기해주세요 읽고 뜻을 얘기해주세요 보니터가 꺼져있습니까 원래 꺼져있지 못했어요 그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햄 뜻은 햄이죠 얘기해줘야죠 그 다음 이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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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벌레 곤충 뭐 같은 뜻이구요 염소 그 여자 소년 소년이야 소녀야 걸 여자아이 딸 소녀 잉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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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어 헷 헷 헷 모자 핫 이구아나 또 이구아나 이구아나 이구아나가 아니고 이구아나 이구아나 껌 껌 또 껌 껌 이구아나 뭐 아 홀스 마이 홀스 넌 개 개 이 뜻은 문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어디갔어 ok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헬 쓰는 방법은 쓰는 방법이요? 알파벳을 얘기해 주면 되죠 알파벳을 얘기하는거에요? 혹시 에스펠링을 얘기하는거에요? H A A N 틀렸죠? HEN HEN 이에요? 1번 이에요? 2번 이에요? A가 내는 에 소리가 아니고 E가 내는 에 소리잖아요 근데 무슨 H A N 이에요? H E N 이지 이거 못쓰면 어떻게 해요? 그 다음 H H H H N 그 다음에 소리내고 I M I N T 소리부터 내주세요 그 다음 vote g g가 아니고 g면 이거게 g g g r r a t t t t t t t t t v v v I 했 I t i you you M a 이구난이네요. 이구난 이구아나 이구난이 아니고요. 이구아나 웃음이 나옵니까? 오왕관이 이구아나 이구난이 아니고요. 이구아나요. 이구하고 아 소리가 나야되는데 왜 N을 씁니까? 이구아나 NA가 나 소리라고요. 그 다음 계속해서 게이트 쓰는 방법은?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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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에스크트 인에스크트 인에스크트야? 인에스크트 인에스크트 세크 세크트 인에스크트 인에스크트가 아니고요 인섹트 소리 나는대로 인섹트 인에스크트가 아니고 인 인 세크 세크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그래서 모자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헥 헥 헥 2번이요?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맞게 썼거든요 그런거 연습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쓰기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뺏겨져 거란 얘기가 아니고 헥 할 때는 헥이 아예 이 소리구나 어 에 이가 아니고 아니고 이런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헥 오케이 그 다음 껌 쓰는 방법 흥 g u m 예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이거 몇 학년거인지 알아 이거? 3학년 과야 3학년거 오늘 빨리 빨리 하세요 방학 동안 똥바로 하세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Google Google aja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u O R E A F F F 뭐 맞는게 없어 이걸로 빼고 꼬마꼬 어? 그 다음 얘는 girl 그러면 뭐? 우, 아나이, 아나이 Eun, 아나이 알 알 이렇게? 아니요 그 뭐 뭐 알 러브도 되는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걸 쓰고 그걸 쓰는데 한 4시간씩 걸릴거에요? 아니요 그래서 G G A A 뭐 쓰면 다 A 하고 이건 뭐 연습해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어? 몇 개 맞췄어 지금까지 이제 틀렸고 맞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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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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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고 어? 이거 이거 하는데 반정도 밖에 못 맞추고 있어 어? 얘를 어떻게 썼어? 얘를 어떻게 썼어? 아이가 무슨 소리 갖고 있던데 아이가 무슨 소리 갖고 있던데 인서 중에서 무슨 소리 됐어요? 어 됐죠? 어 그래서 얘가 고 됐고 얘가 어 됐고 얘가 어 해서 걸 걸 걸 걸 오케이 그래서 시험 잘 치시구요 연습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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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